SBS와 국회의장실 공동 여론조사,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증세와 쟁점 법안에 대해서입니다.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찬성 의견이 많았는데요. 특히 중산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공수처 신설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이른바 개혁 입법에도 찬성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. 김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과세 표준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2% 인상하면 세수가 연간 2조 2천억 원 늘어납니다. 70.5%가 찬성, 23.8%가 반대였습니다. 월소득 400만 원 이상 중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더 높은 게 눈에 띕니다.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인상도 비슷합니다. 찬성이 75.4%에 달했습니다. 과세 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을 3%포인트 올리는데도 찬성 65.6%, 반대보다 높았습니다. 종교인 과세는 찬성률이 86.9%에 달했습니다. 증세 안을 놓고 여야는 크게 엇갈립니다. 소득 불평등을 더 완화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효과가 있을 겁니다. 매우 적정 규모의 세법 개정안이다. 전체 세금이 20조 원 이상 가까이 더 잘 들어오고 있는데 왜 또 이걸 증세를 합니까? 증세법안들은 새해 예산안과 연결돼 있어서 법정 시한 12월 2일까지 처리돼야 합니다. 국민들의 동의를 받는 일이 우선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 간에는 또 잘 대화하고 타협해야죠. 이른바 개혁 입법안들은 전반적으로 찬성이 우세했습니다. 공수처 신설은 86.2%가 찬성했고 5.18 특별법안 제정에는 74.2,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의 구성법도 70.1%가 찬성했습니다. 주당 근로시간 제한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은 찬성 65.4, 반대 28.9%였습니다. SBS 김정윤입니다.